좀 전에 코스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홀수에 코스닥은 평균 40.9% 수익이 낮다라고 홀수에 짝수에 어떻게 수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 올해도 연봉차트로 보면 홀수에였던 올해 코스닥은 40.79%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12월 7일 기준으로 813, 40.79에서 19.7로 그 위에 벌었던 20%를 다 날려먹었어요. 이런 부분을 차트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은 하반기로 가면서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항상 약간은 용두삼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코스닥의 장기 차트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코스닥의 장기 차트를 보면 2008년도에 급락하고 나서 2009년 상반기에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011년도 하반기, 12년도 하반기, 13년 하반기, 14년 하반기, 15년 하반기, 16년 하반기. 상반기가 아주 지지부진했고 홀수회의였던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하반기에도 강하게 올라갔었지만 특히나 짝수에 201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짝수에 보면 다 이렇게 안 좋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리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에만 이렇게 하반기에 올라갔었지만 항상 보면 하반기에 가면 왜 코스닥이 역량을 많이 받냐면요. 코스피는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역량을 받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을 받기보다는 외국인의 역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대주주가 요건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우리가 코스피가 시총이 2천억인데 코스닥은 시총이 4백억인데 양시장 보면 신용규모를 보면 코스닥 2천조에도 신용을 10조 깔고 있고 코스닥 4백조에도 신용이 10조나 돼요. 그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브리지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훨씬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신용을 누가 많이 쓰냐면 슈퍼개미들이 다 씁니다. 그 슈퍼개미들이 신용을 쓰기 때문에 한 종목당 10억 이상, 20억 이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특히나 올해는 한 종목당 10억으로 받겠지만 과거에는 집계 좀비 속 합산해서 10억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집계 좀비 속 합산 20억, 40억, 그 전에 50억, 100억도 있었는데요. 이 하반기간만 되면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늘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는 하반기에 가면 코스닥은 수익 실현을 하고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이런 그런 차트가 말해주는 콘트가 말해주는 이런 통계를 믿지 않고 계속 주식을 끌고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한 해가 아마 또 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이고요. 지금 현재의 코스닥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면 지금 월봉을 조금 키워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스피는 다시 5개월 입향선을 뚫고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이번에 11월 달에 강하게 12.98%나 올라왔지만 5개월 입향선이 854에 있기 때문에 831로 마감을 했는데 5개월 입향선을 못 뚫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이 시작됐는데 코스닥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전히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둘째 주까지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요. 12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이 슈퍼 개미들이 주식을 다시 사기 전에 먼저 손치매수가 들어가는 저희 같은 회사가 먼저 손치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매수세 때문에 오히려 셋째 넷째부터는 대주주 과세 요건보다는 오히려 내년 1월 2월 3월 시장을 좋게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 때문에 종목의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 짝수회에 콜수회에 25년 동안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은 40.9%임에도 불구하고 짝수회는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나 됩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17%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는 슈퍼 개미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을 공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코스닥 시장은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지금 이번에 조정을 받았던 이 조점이 734까지 빠졌었거든요. 이 734는 120개월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120개월 이평선이면 10년 이평선이죠. 올해 차트의 강의에서도 10년 이평선 밑에서는 스트롱바이를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10년 이평선이 강한 매수 지지선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 10년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두 달 지났기 때문에 10년 이평선 120개월 이평선이 742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 위로는 이평선은 없지만 차트의 정석에서 이 이평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물차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물차트. 매물차트를 보면 이번에 21년도부터 최근까지 이 매물차트가 위에 계속 많이 이렇게 거래를 많이 씨르면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956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그 전 21년도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결국 못 뚫고 떨어졌었는데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950선을 위로 뚫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 코스닥은 어땠었는지 2016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차트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자 2016년 지금 일봉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2016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2016년 초에는 유가가 이제 급락하고 중국발 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680에서 594까지 시장이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다가 6월 달에는 이때 당시에 또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 거기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던 브렉시트가 있었던 6월 24일 날도 장중에 7%나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올라오다가 8, 9, 10월 달 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힘없이 흘러내리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코스피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은 올라오는데 코스닥은 결국 그 해 종가가 631로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연봉으로 보면 2016년도에 마이너스 7.46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스피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코스피는 2016년도에 플러스 3.3으로 끝나고요. 코스피의 2016년 똑같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2016년 지금 그림을 보면요. 똑같이 2월 달에 중국발 위기 하면서 1817을 기록을 했던 코스피는 다시 회복을 했다가 브렉시트가 있었을 때는 이때보다는 오히려 또 덜 빠지죠. 장중에 마이너스 4.73을 기록하고 마이너스 3%로 끝나지만 또 올라오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9월까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9월하고 10월만 되면 시장이 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절성 요인 때문에 10월에 빠졌다가 특히나 미국 대선에는 굉장히 민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정책이 바뀌고 그 정책에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지각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각변동에 의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또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나오면서 어쨌든 코스피는 플러스로 끝났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내년에는 짝수회, 2024년 짝수회에다가 대선이 있는 해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미국 대통령제는 4년 연임이 가능한 4년 중임제입니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4년 차에는 대통령이 연임을 하든 아니든 일단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가 좋아야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당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차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지 2022년처럼 경기를 억누르는 그런 긴축 정책은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가 하드랜딩이 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8년 그리고 2000년 이때는 다컨버블이 깨졌을 때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구조적 약세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구조적 약세장은 아주 뭔가 거품이 많이 쌓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을 때 그게 빵 터지면서 구조적 약세장이 오는데 지금 산업별로 봤을 때 구조적 약세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발 위기 아닌가 이 두 가지 리스크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우리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이 분명히 문제는 되겠지만 주택시장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2008년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상업용 부동산이 거품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서는 또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이 될지 5월이 될 때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리스크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터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발 리스크인데요. 중국이 작년에 1조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1,300조 정도를 벌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보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있으면서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되고요. 고갈이 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갑자기 썰물처럼 빠질 때 그럴 때 외환 위기가 오는 건데 그러기에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엄청난 금액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위기도 내년에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주식시장은 큰 위기 없이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총선 이런 걸 겹쳐서 내년 상반기에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에서 어떤 주식으로 돈을 버는지는 기업탐정 체슬리에서 캔슬림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찐성장주를 발라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50위주 신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C하고 A에 해당되는 그런 어닝 모멘텀. 그 어닝 모멘텀이 N에 해당되는 새로운 무슨 뉴 프로덕이라든지 뉴마켓이 펼쳐지는지 그런 걸 확인을 통해서 찐성장주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해 2023년 시장의 복귀와 2024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도 큰 수익을 거두시는 그런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차트의 정석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끔씩 저희 회사로 계속 문의가 오는데 이 밑에 링크를 보시면 Earth Alliance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차트의 정석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